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 피켓은 빨간색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개똥입니다. 똥은 거름이라도 주지 이것들은 어디 쓸데없습니다. 국팀장이 똥을 멋지게 포장해서 자리도 팔았지만 이제 다들 똥나고 말았습니다. 썩은 똥냄새가 온 나라에 퍼져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속여서 팔았으니 반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속여서 판놈들까지 싹 다 몰아내버리시나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가죽게 생겼습니다. 수출은 이명박 박근혜 때 1년치 마이너스가 1월 한 달 만에 다 빠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세계 경제 2.7%에서 2.9% 성장한다고 전망합니다. 객시비 전기요금 다 오릅니다. 가스요금 비싸다고 하고 서기 때 50%까지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자기 엉덩이를 이용해 2천만 원이 넘는 변기를 깔고 앉아도 국민들은 죽어나가는 말들은 모르겠다는 것들 아닙니까. 버스기사 800원의 문제인데 곽상도 안을 50억은 문제랍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분노하는 것이 지명의 문제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검찰과 싸운 사람은 뇌문지와를 당하고 검찰 출신은 50억 뇌물로 박아쳐먹어도 무지받는 나라 이게 나가입니까.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 추억하고 찌질하니까 당장 뚫어들여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 이게 나라라는 말이 다시를 해야하는 변신이 비통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역사에 앞던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유능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10분을 넘게 타이트할 필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증거라고는 티끌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정사상 최초로 검찰이 그런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것이라고 했답니다. 윤석열의 짓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야당 대표에 대한 타감이 아닙니다.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친 버스 운전자는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끌어내려 달라고 방안을 하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하늘같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민족파괴의 검찰이 독재 윤석열을 다소하자. 창조성 양상대 민주당 정치경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다소하자. 자기 마누라 범죄를 어떻습니까. 돌짐omme setzen 하자냐. 자기 마누라 봐주자고 주가전압본고를 집행요예로 풀어줬습니다. 이제 겸 대표암수수생을 300번 하는 동안 김건희는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탈탈 다뤘다고 합니다. 어디서 계신 것입니까? 자기가 서울중앙지원장 검찰총장일 때 똘만이 한동분 시켜서 다 많은 사건 아닙니까? 김건희 방당정권 윤석열을 단호하자 중간요장 번제압력 김건희를 듣검하라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도미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청권 내놓지 않으면 당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수박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구속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순간 당신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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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비단식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농성장 앞에서는 매일 촛불집회가 있을 것이며 선효군도 대통령 신문실 앞 1인실이 더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짓 오래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끊어내릴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3%인 150만명 200만명이 한두달만이고 생명이면 윤석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모여주시겠습니까 욕만하지 맙시다. 육두로만 보지 말고 나옵시다. 이 땅에 썩어버린 기득권들과 싸워 이깁시다. 싸워 이깁시다. 일지도 끝장듣고 독지도 싸워 이긴 우리들입니다. 검찰 나무래기들에게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꿈길의 윤석열 내 끝이 얼마나 지어났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시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평의 민주평의 검찰국제 윤석열을 다소하자. 김강희의 방탄정권 윤석열을 다소하자. 야당 대표 구속공격 윤석열을 다소하자. 감사합니다.